세상에서 신들은 생명을 창조하고 지구를 만들었다. 제우스는 모든 생명에 힘과 언총을 주었고 각각의 생명은 재능을 받았다. 누군가는 아름다움을, 누군가는 힘을, 누군가는 빠른 스키드를, 누군가는 부유함을, 누군가는 분명함을. 생명에 부여된 모든 재능은 인간을 떠났고 결국 인간은 무방비 상태로 무력해졌다. 잘못된 행동을 보았을 때 신들은 인간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한다. 인간 존재는 단지 지구에 존재하는 수많은 생명들 중에 하나일 뿐이다. 인류는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인간에게 가르쳐주고 보호해준 프로메테우스 덕분에 살아남아 있다. 프로메테우스는 신들의 불을 붙여서 인간에게 주었고 인간은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 공부를 닫는 기후ец 안전 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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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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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